나나라라 아 너네 이뻐 주워야 돼요 언니 내 말 안 살면 무관주의 이번 주 반장이야? 네 모르십시오 신입생맨 데려가세요? 센치겠어요 내가 인나나가 반장 중 인나나라고? 아 나나님 나나한테 전화해 볼게요 누구요? 어 언니 지금 런닝맨 촬영 중인데 너 빨리 와 노하우 그가 없어진다고 제가 귀찮아서 너 다 만나나 넌 믿음 고맙습니다 다시 전화시장 찾은 너의 행복을 찾기 저는 사랑받는 너의 여러분을 그렇게 말한다 내가 못 통해서 나의 일이 고마다 나의하실게 저는 자신이 누구의 뜻을 믿고 내가 나를 믿고 我明白你給的愛是真實的存在 只是我不懂得如何去愛 才會讓你想離開 你想離開 因為我不知道下一輩子再是否能遇見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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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는데 이미 끝날 뿐 너 때문에 줬어 넘너다 나랑 나 igault 심을 마음에 면 상대방이 attention 사람들이 정 BJ 知道你會受傷害 只是不想再讓自己對你太過依賴 我明白 你給的愛是真實的存在 只是我不懂得如何去愛 才會讓你想離開 因为我不知道下一辈子还是否能遇见你 所以我今生才会那么努力把最好的给你 爱你都变成伤害你 我们的爱快要窒息 故事故意只是太爱你 因为我不知道下一辈子还是否能遇见你 所以我今生才会那么努力把最好的都给你 爱你都变成伤害你 我们的爱快要窒息 故事故意只是太爱你 爱你都变成伤害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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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